잉엠엘! 로봇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입양하수호에 새로운 것들이 나왔다고 해서 오늘 같이 체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내 친구들이 저희 집에 지금 놀러 왔답니다 이 집은 이번에 새로 생긴 집인데 친구들이 놀러와서 놀고 있네요 얘들아 얘들아 어? 그 입양하수호 펫 중에서 드래곤펫이 뭐 있는지 아는 사람?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자 첫 번째 일단 드래곤 어 그 드래곤 어 그지 드래곤 빨간 드래곤 자 두 번째 얼드 얼드! 세 번째 와이번 와이번? 세 번째 큰 부리세 큰 부리세가 용이야? 다섯 번째 생쥔 넌 나가라 자 그리고 쉐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알에서 황금 드래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황금 드래곤 황금 드래곤 이건 안 뽑을 수 없겠는걸 황금 드래곤을 한번 뽑아보자 우리 진짜 어떻게 생겼을까 너무 기대되는데 이번에 알이 모두 다 패치가 되면서 황금 드래곤이 전설뱃으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가서 뽑아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정말 기대가 될 수 없는데요 기대가 될 수 없는데요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여멘아 나는 사실 뽑아봤어 뽑았어? 나는 귀여운 것들만 줬어 아 그래? 너 근데 황금 드래곤 안 뽑아봤구나 나 본 적도 없어 야 황금 드래곤 정말 기대된다 황금 드래곤 그냥 드래곤 다니고 황금 드래곤 야 빨리 뛰어가자 근데 새롭게 나온 알은 없는 것 같은데 일반 에그가 바뀌었나 봐 일반 에그에서 나오는 것들이 바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한번 쭉 내려와 볼까? 전설 쪽에 황금 드래곤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황금 드래곤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황금 드래곤 여기 있다! 오! 여기 이렇게 생긴 모습이구나 그러면은 일반 에그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번엔 깨진 에그 니아 머리처럼 깨진 자 이 에그를 한번 부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또 황금 드래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황금 드래곤아 나와라 얍! 어? 뭐야? 쥐! 쥐가 나왔네 전에 생긴... 응 근데 좀 못생긴 쥐다 니가 가지고 있는 쥐는 더 귀여워? 내가 가지고 있는 쥐는 최강이지 우와 귀여워 야 내 쥐가 더 포켓몬 같고 더 귀여운데 무슨 소리 이 쥐가 더 귀엽거든 쥑쥑쥑쥑쥑쥑쥑쥑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일반 에그로 한번 부화시켜볼게 여기서 또 황금 드래곤이 나올 수도 있잖아 레전드래곤이 나올 확률은 3% 가능성 있죠? 없어 없어 가능성 없어 맨질맨질한... 쥐 또 나왔네? 아 못생겼다 못생겼다 아 쥐 갑자기 쥐닐 때가 생각이 나서 화가 나는데요 8% 8% 8%? 8%라면은? 이거 나올 수도 있겠다 류알 달걀로 황금 드래곤을... 나와라 황금 드래곤아 나와라 어 뭐야?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거 뭐야? 로봇! 로봇! 울트라 레어라고 하네요 울트라 레어? 뭐야? 우와 귀여워 얘 미쳐지는데? 귀여워 얘 그건가봐 빅스비 빅스비 네 안녕하세요 빅스비예요 빅스비 내일 9시 일어나게 9시에 알람 맞춰줘 네 그건 어려우세요 에이 빅스비 김니아 못생김이라고 해줘 단미오 못생김 자 이번에 황금 드래곤을 다시 뽑아본다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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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엉덩이 얼굴이 엉덩이 같은 오랑우탄 나왔습니다 와 엉덩우탄 엉덩우탄 안되겠다 얘들아 이거 로얄 달걀을 10개정도 산 다음에 한 번에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어맨이는 뽑기 운이 좋아서 나올거같아 좋아 그러면 우리 뽑기 운이 좋으려면 당연히 VIP 룸에 들어가서 뽑아보도록 하자 VIP 룸 가서 뽑아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 바뀌었네 완전 바뀌었다 와 엄청 VIP 룸처럼 됐네요 어 여기서 차우차우 황금 차우차우도 뽑을 수 있는데 일단은 로얄부터 자 간다 VIP 룸이라면 VIP 룸이라면 필치도 황금 드래곤이 아 오 총새치다 총새치 황새치 얘들아 아주 귀엽네요 뽑기 전에 신기한거 보여줄까? 뭔데? 여기 와봐 신기한거 보여줘서 어 뭐야? 할아버지 에그가 있어 할아버지 에그네? 우와 전에 있었던 팻들이 나오는 그런 알갈리인가 봐? 어 맞아 하지만 왕실에 계해서 드래곤부터 뽑아야 된다고 왕실에 계해서 드래곤부터 뽑아야 된다고 어? 구독 이번에는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 이번에는 뽑혀야 돼 우리 경치 좋은 데로 갈까? 그래 발코니로 가자 발코니로 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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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몇 뽑 안 뽑으면 바로 나왔어 너 운 미쳤어? 운 뭐야? 황금으로 고대드로곤 홀 너 미쳤어? 하하하하 너 불량 어떻게 하려고 지금 뽑아? 하하하하 너 미쳤어? 와 왜 이렇게 빨리 나왔어 이거? 야 이거 너무 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운 좋다 내가 말했잖아 너는 뽑기 운이 항상 좋았다니까 아 이거 완전 신나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춤 한 번 춰야겠다 탁탁탁탁탁탁탁 어 뭐야? 나도 좀 출래 나도 좀 출래 그래도 빨리 뽑았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구경해보자 할아버지 애그도 한번 너 할아버지 애그 진짜 귀여워 할아버지 애그 이름이 은퇴한 애그야 아 전에 나온 팬들이 여기서 나온다고? 한번 까볼까? 할아버지 애그는 뭐가 나올까? 어 옛날에 나왔던 팬들이 나오는 거 같다 레드팬더? 응 옛날에 나왔던 팬들이 나오나봐 나 여기 가보고 싶은데 가면 안 될까? 그럴까? 발코니아만 가볼까? 발코니아만 가볼까? VIP 룸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근데 원래 좀 화덥스러웠는데 이제 좀 VIP 룸 같아 그러게 하아 안녕하세요 아 저거 VIP입니다 야 나 나는 또 VIP라고 이렇게 또 황금드래곤 그냥 져버린다 얘들아 아 나도 다음에 뽑을 땐 여기 와서 뽑아야겠어 황금드래곤 머리 입혔더니 좀 더 더 멋있어진 거 봐봐 자 한번 내가 코디 좀 해줄게 황금드래곤 좀 더 멋있게 황금드래곤이니까 진짜 멋있었으면 좋겠는데 음 멋있는데? 여기다가 오! 결투금까지 오 이거 멋있는데? 이걸로 해야겠다 헐 얘들아 어때? 음 너도 은퇴했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도 은퇴한 에그에서 나온 거 같은데 헐 자 됐다 이렇게 황금드래곤 뽑았는데 근데 이거 마지막으로 황금드래곤 차오차오도 뽑아 봐야지 아 너무 비싸 이거는 그냥 뼈다귀를 VIP는 한 명씩 주거든? 이거 그냥 뼈다귀 하나만 던져봐야겠다 과연 뼈다귀에서 누가 먹을까요? 이 뼈다귀를 아 갈색 차오차오 먹었네 오 그래도 갈색은 77%야 아 엄청 높네 자 어쨌든 얘들아 내가 해냈어 고대드래곤을 뽑았다구 너무 좋네용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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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메이징 여러분들 저희는 가보도록 할게요 황금드래곤아 잘 부탁한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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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ą 안녕